생활해양예보 레저바다입니다. 바다 낚시지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강력한 한파로 출조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체로 겨울바람이 말썽을 부리겠는데요. 특히 부산 서부는 3일 내내 나쁨에서 매우 나쁨 보입니다. 바람이 거칠어 낚시하기 어렵겠고요. 토요일에는 부산 남부에서 파고가 높겠습니다. 무리한 출조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욕지도도 3일 내내 나쁨에서 매우 나쁨 보입니다. 출조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고요. 거제도는 보통에서 좋은 보이지만 바람이 다소 강한 편으로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여행지수 보시죠. 3일 내내 나쁨지수를 뛰면서 바다여행하기 어려운 모습인데요. 추운 날씨에 더불어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송정예수육장에서의 서핑지수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나쁨 보이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보통지수 보이며 서핑하기에 무난한 날이 되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다소 강할 것으로 예상되니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생활해양예보지수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저바다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